엑소의 색깔이 잘 묻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우선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너를 보면은 소름이 돋는다 라는 좀 재치있는 표현으로 풀어낸 노래고요. 우선 모든 앨범에 있는 모든 곡이 엑소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도 되게 신나고 좀 엑소에 색깔이 잘 묻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딱 이 데모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잘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렌메이치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라고 제가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. 애착이 좀 가는 곡이에요. 좀 참여도가 많은 곡이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.